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를 꿈꾸는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최첨단 요리 도구 완벽한 시설 국북격 시스템 도리도구 완벽 준비 그들은 각각 흙수저 백수저 자존심을 건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소리 질러! 부천에서 온 32살 강진우라고 하고요 20살 때 주방에서 1년 정도 일했었고요 굉장히 일단 떨리고요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분일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까 전에 백수저분들을 만나봤는데 재수없게 쳐다보더라고요 오늘 백수저분들을 한번 짓밟아서 백수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아 뭐 그래요? 어 반갑습니다 어? 불이 갑자기 왜 꺼져?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어이 심사위원 심사위원 나옵니다 오늘의 심사위원은 바로 아 저분들이 왜 여기에 첫 번째 심사위원 배달음식을 시키고 입맛이 까다로워 별점 3점만 준다는 안산에 살고 있는 안산제 두번째 심사위원 두번째 심사위원 음식을 먹고 맛없으면 브렉! 뱉어버리는 맛있는 음식만 맛있는 음식만 맛있는 음식만 먹는 브렉! 조원! 그 둘의 심사위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리뷰 3점만 주는 쓰리스타 안산 출신 안산제입니다 제가 오늘 음식을 평가할 기준은요 딱 바랍니다 채소의 익힘 그것만 주의하세요 음식 맛없어요 백백 뱉어버리는 백종원이에요? 심사기준은요 맛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맛없으면요 조보아씨 바로 부를 거예요 조보아씨인데요 와보세요 할 거예요 흑백 요리사 안성재 백종원이랑 똑같네 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요즘 또 흑과 뱀 요리사가 아주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전자가 요리를 열심히 해서 챔피언의 요리사를 꺽꺽 부숴버리는 저희 만장만장 취의랑 똑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흑백 요리사에서 흑수저랑 백수저랑 1대1 맞짱을 뜨는데 그렇죠 냉장고를 열면 랜덤으로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공통 재료가 들어가 있죠 네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됩니다 허나 백수저 요리할 사람이 없네 원래 맞짝맞짝 하던대로 배달음식 베스트를 뽑아서 배달음식이랑 끄는 겁니다 자신감 있으신가요? 재료가 뭔지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진짜로 안 알려줘가지고 진짜 뻥 안치고 하나도 안 알려줬습니다 재료 공개해볼까요? 자 봅시다 오늘의 공통 재료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공통 재료 시원한 얼음입니다 자 이 얼음 하나로 수많은 요리가 탄생할 수 있거든요 아 여보세요? 아 네 아 냉동이 아니었어요? 냉장을 열으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제대로 열어볼까요? 오늘의 공통 재료를 소개합니다 짜잔 짜잔 여기 뭐예요? 뭘까요? 목살은 삼겹살 돼지고기입니다 흑백요리사를 보면 들기름 시래기 고추장 된장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망할 것 같고 백수저 배달 음식도 없을 것 같아서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게 고기입니다 보편적인 재료죠 너무 기본 재료라서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 백종원 선생님 안성재 셰프님 같은 정말 맛에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 심사를 받다 그러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애들이에요 오지아는 평콤한 걸 좋아하고요 김도혁은 약간 슴슴한 걸 좋아합니다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도 얘네는 개쩐다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재료를 얘가 사는데 우린 모르는 거야 그리고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인지 모르게 블라인 그대로 가겠습니다 챔피언 배달 음식도 줄레형이 알아서 배달을 시킬 거예요 진짜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맛 하나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장을 봐야 되겠죠 마트로 이동할까요 잠시 후 기본으로는 채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야채 흥질대파 마늘 이 정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모든 튀기면 다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튀김으로 가겠습니다 튀김가루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애인 맛입니다 간단한 튀김 요리 준비했고요 삼겹살과 목살을 이용해서 완스를 만들고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추억의 야채볶음밥 완스 안에 야채볶음밥을 넣어서 계란 도른자왕 이렇게 톡 터졌을 때 그 풍미 느낄 수 있게 한 번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 입장하시죠 아 직진하세요? 네 아 그건 고추예요 좋은 재료를 샀군요 재료 어떤 거 샀어요? 냄새 한 번 맡아봐도 돼요? 아니 그럼요 아니 그럼요 고춧가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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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파시하고요 재료 한 번 맛져볼게요 이거는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음 어?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전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아유 이거 짜요 재료 맛보신다고 하시길래 아까 이거 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다른 거였습니다 탈락 안 산재한테 먹이기 전에 백종원이 냄새 한 번 맡아봐도 돼요? 어? 이거 뭐야? 으악! 아악! 으악! 저런 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으악! 예! 예! 그거.. 아유 짜요! 저 싱크대 내려놔줘요! 저 싱크대 네. 네 거기에요. 어어! 입 벌리세요?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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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요리 이제 해도 되나요? 흑백 요리! 흑수도! 강진우! 백수도를 이길 수 있을까? 요리! 시작해 주세요! 아우 짜요! 아우! 방금 그 재료 맛을 봤는데 아직도 입이 얼얼해요. 강진우가 뭘 요리할지 우리가 맞춰보자. 내 생각엔 고기를 끓을 거야. 우리가 좀 술을 좋아하니까 안주로 만들 수도 있어. 두부김치 이런 거 아니야? 삼겹살이랑 목살이 있었잖아. 삼겹살은 네 말대로 두부김치 만들 것 같고 목살은 돼지 목살 김치찌개. 근데 그런 거 만들면 좀 뻔하지. 진짜 흑백 요리사를 보며 창의성이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 흑백 요리사. 지금까지 강진우가 찐으로 요리를 했단 말이지. 그렇지. 챔피언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 내 생각에 이번에도 독창적인 요리보다는 진짜 맛으로 승부 보려고 할 수 있어. 백수정 음식도 안 정했잖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줄레형이 랜덤으로 배달을 할 건데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공정하게 평가를 합시다. 맛 하나로. 맛으로 평가합시다. 그럽시다. 일단은 세로로 먼저 이렇게 썰어줍니다. 그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해서 썰어주고요. 파기름을 내서 풍미를 살짝 볶음밥에다가 간미시킨다. 탔 좋아. 이야 이 냄새. 무름누르 약간 좀 탔다 싶었을 때 이제 나머지 이 야채들을 다 넣어줍니다. 이겁니다. 이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그리고 소금감과 후추가를 약간 약간씩 뿌리고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윤기가 좀 없다. 그럴 때 기름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불을 켜고요. 삼겹살 앤목살 밥을 이 고기를 다져서 그 주위를 감쌀 겁니다. 잘게 조져요. 다짐육을 만드는 거죠. 민찌를 만드는 겁니다. 민찌. 원래 믹서기 같은 게 있으면 갈면 되는데 가는 것도 없고 그냥 소동입니다. 소동.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퍼포먼스가 필요하잖아요. 앗, 됐다. 자, 괜찮, 예?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쫘악 쫘악 노른자를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펴줍니다. 아, 뜨거워. 이 위에다가 노른자를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덮어요. 일단 이 고기를 붙여주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아, 벌써부터 맛있어진다. 이 밥이 안 보일 정도로 고기를 부셔줍니다. 그 다음에 탑 아, 이게 진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레카 권법이라고 탕에 들어갔을 때 흘러넘치는 질량 계산하는 거 살포시 넣어주고요. 아아 망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아 자, 이게 이 친구는 굉장히 잘 됐거든요? 플레이팅을 하기 앞서서 잠시 여기를 좀 치우고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된장을 이용해서 약간의 매콤한 된장 느낌 3분의 2스푼 계속 털어줘요. 고춧가루 한 이 정도 설탕은 한 반스푼 정도 진간장 한 스푼 굴소스는 2분의 1스푼 새콤한 느낌이에요, 식초 한 3분의 1스푼 한 6분의 1스푼 칠리소스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마요네즈를 샀는데 안 쓰기 좀 그렇잖아요? 마요네즈 한 번 넣어볼게요. 이게 망작이 될 수도 있고요. 대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고 됐습니다. 마요네즈를 넣었으면 안 됐어요. 그 위에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짠가요? 간은 맞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플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튀기듯이 하는 플레이팅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냥 튄 거잖아요. 신사위원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리하는 빡대가리님. 요리하는 빡대가리님. 요리하는 빡대가리였습니까? 백수저를 확인했나요? 확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는 꿈이 안 되던데요? 이런 자신감 너무 보기 좋습니다. 백수저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웃음자고만. 공통 재료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입장해주세요. 수레로 끌고 나오는 겁니까? 음식을 앞에 놔드렸습니다. 아따 이거 기대되네. 흑수저의 반란일지 아니면 꿋꿋한 백수저의 승리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와! 한 숟가락 푸짐하게 한번 돌아 봐주세요. 진짜로 그 흑백 요리사 그 위에서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저희가 뭐가 흑이고 뭐가 백인지 모르게 해주시면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뭐지 이게? 앞에 있는 거 맞아요? 먹어볼게요. 입 크게 벌려요. 뭐예요? 뭐예요? 향기부터 맡아볼게요. 아 된장? 지금 침샤가 났는데? 초이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에 무말랭이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채소의 익힘을 보는 사람인데 적당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다음 요리 할게요 냄새 맡아보세요 어디 어디 있어요? 향수냄새납니다 흘릴까봐 바르보나라 이런건가? 저 안먹을래요 뭘 먹었길래 그래 진짜 재밌네 이거 냄새부터 맡아볼게요 Body 입 또 크게 벌리죠 네? 엄청 크게들어 Actor 이렇게해서 백수자와 백수자의 맞짱맞짱이 끝이 났습니다 상의후에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이랑 두 번째 음식이 같은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음식에도 밥이 있었어요. 밥 안에 고기, 제육볶음 이런 느낌이었고요. 무말린 것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무말랭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삼겹살 그 구워진 게 올라간 듯한 다른 고기 패티도 있으면서 밥도 있고 봉구 수박버거 개 크게 먹는 그런 느낌? 맞아요. 봉구 수박버거 맛이었어요. 보통 그런 느낌이었어요. 맛있어요. 둘 다 맛있고 겉에 밥이 있고 안에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투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첫 번째 괜찮았어요? 네. 2만명 배치기도 해요. 거짓말 안 하고 첫 번째 먹었을 때 아 첫 번째가 이기겠다. 뭔가 완성도가 깊은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먹었을 때 완성도가 덜한 누가 입에 팍 넣었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거 갈리면 돼요. 그럼 참가자한테 이 소식을 알리고 저희끼리 한번 토론을 제대로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결과 나왔나요? 결과는요. 1대 1. 무승굽이라. 잠깐 나가 계시면 안대를 벗고 힘도 있는 비주얼, 아이디어 등등 그리고 다시 재투표를 하고 들어오시면 발표를 합니다. 같이 입고 싶은데요? 당장 나가주세요. 앉아 벗어봅시다. 우와. 진짜 눈부신데? 이야 이게 겉에가 고기인 것 같고 고기를 다져서 튀긴 겁니까? 어? 계란 노른자인가요? 눈뜨고 다시 한번 먹어볼까? 볶음밥 같은 느낌을 배질고기를 다져서 튀긴 겁니다. 저는 2번을 선택했어요. 2번이 이거 같거든요. 익힘을 중요시하시는 안산재 셰프님이잖아요. 채소 익힘. 같이 먹었을 땐 이게 안 느껴지는데 이 부분 계란 노른자거든요? 이것만 먹었는데 계란 비린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요것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예예. 익힘 정도가 윗맛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 의견이 다릅니다. 계란 노른자를 안 익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겠어요? 소스만. 어떠세요? 매콤하면서도 달달하면서 풍미가 있습니다. 다진 마늘 이런 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 좀 자극적이거든요. 자극적인데 만약에 이 계란 노른자까지 익혔다. 자극적인 맛이 더 셌을 것 같아요. 안 익힌 노른자가 이 자극적인 맛을 좀 순화시켜뒀다. 저도 반숙을 원래 좋아합니다만 계란을 선택하는 것도 요리 실력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먹었을 때도 맛이 있어야 됐는데 같이 먹었을 때는 안 느껴지고 따로 먹으면 비린 맛이 나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심층 분석 한번 갑시다. 두 번째 거 한번. 백수자는 스쿨푸드 같네요. 돈까스라가 들어가는 돼지고기. 처음에는 이게 더 맛있다고 했거든요. 무말랭이가 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눈을 뜨고 둘 다 먹어보니까 이 무말랭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입맛이 저랑 정반대입니다. 반찬 무말랭이가 왜 굳이 있냐는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왜 굳이 있냐 이런 느낌이에요. 김치가 왜 굳이 있냐. 이게 있음으로써 더 싸고 있는데? 그건 평소에 네가 딴 거 정말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난 딴 거 안 좋아하는데? 난 슴슴하게 먹어요. 슴슴한데 왜 무말랭이까지 드십니까? 밥에 김치 먹듯이 아 이거 또 1대1인데요. 돼지고기가 공통적인 재료였잖아요. 돼지고기를 얼마큼 쓰느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겉으로만 봐도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두께감도 있고요. 이걸 봤을 때 가운데 돈까스 하나 들어있는 느낌?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비리지 않으면 안산재의 말 듣겠습니다. 이건 안 비리는데 아깝게 뭔가 비렸습니다. 아 고민입니다. 잠시 후 둘 다 너무나 맛있어요. 저희는 뭐 흉내도 못 낼 그런 맛있는 요리들이고 음식들인데 어찌 됐든 한 명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맛없는 걸 뽑은 게 아니잖아요. 더 맛있는 걸 뽑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게 별로라고 했던 게 굳이 무말랭이가 있어야 됐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무말랭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전 이게 살짝 그랬을 거예요. 허나 따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먹고 싶은 취향대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노른자의 비린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맛있긴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비린내였고 같이 먹으면 안 느껴지는데 비린맛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 친구는 단점은 없었어요. 단점이 없었던 흑백요리사 맛짱맛짱 매인 재료 돼지고기 편 승자는요? 축하드립니다. 백수정! 원래 같은 맛짱 맛짱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은 안했을텐데 흑백요리사 그 셰프님들의 마음이 빙의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도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다 별론 게 아니고요 이게 더 맛있었을 뿐이에요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진짜 둘 다 맛있습니다 디테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왔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20인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흑백 요리사 맛잠 맛잠 돼지고기 편 이번 승자는 스쿨푸드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또 다른 맛잠 맛잠 맛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배구마 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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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라라라라라라라라라